안녕하세요. 오늘도 라이브를 한 곡 하려고 늦은 시간이지만 들어왔습니다. 밤이 늦어서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그냥 조용히 불러볼게요.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이희찬이라는 가수의 플린즈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왔습니다.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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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으셨죠? 오늘은 이기찬의 플리즈를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